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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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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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엄폐한 애들 밭을 쓰면 된다고? 어디서 오는거야? 아 여긴가보네 길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탁 싸우고 탁 탁 바로 조준이 돼있네 게다가 같이 끝나면 이런식으로 이용하면 되는구나 나도 고수가 되어간다 아 뭐야 니 발렌타인데이구나 따라오는 열기 칸막이 아 발렌타인데이한테 다 시킬 수 있구나 저게 좀 이해 안가요 캐릭터를 대기시켜놓고 뭐 이런거 있잖아 지가 알아서 움직이지 당신 생각 해산시키기 지금 동료인 상태니까 우리 관계가 괜찮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요 이거 스카림처럼 호감도 이런것도 있나봐 맞죠 동료도 호감도 있나봐요 말걸고 막 이러면은 호감도 오르는거야 아 아 그래요 그러면 여자 동료면은 막 사귈수도 있어요 이거 스카림처럼 공략할 수 있어요 같이 잘 수도 있다고 아 정말 얘랑 얘는 로봇인데 와 그렇구나 아 내려가야돼 근데 여기 나오는 여캠 다 못생겨가지고 별로 사귀고 싶은 여자는 없어 아 이렇게 많아 지팡이 여긴 남캐도 여캐도 다 이게 구리게 생겼거든요 모드를 깔아야돼 이쪽이거든 내려가는게 아니고 이 건물에 있는거죠 그러니까 높낮이가 그쵸? 어디 막혀있는데 다 여기로 내려가야돼 여기로 가야된거 같은데 여기로 어떻게가지 여긴거 같거든 맞죠 저길 갈수있는 길을 찾아야돼 이쪽은 아니고 저기로 돌아서 한번가볼까? 여기로 여긴 내가갔던데고 여기로 여기로 숨참여신 있어 아 해골표시다 해골표시는 나보다 세단 얘기 아 레벨 21 엄청나게 높습니다 신명타로 한번 쇼웅 뭐야 허접이잖아 레벨은 높은데 허접이네 쩌다고 같이 내려가지구 네에 다음 허접 난이도 좀 올려야겠는데 너무 쉬운데 애들이 늦지않았다 멈춰 뒤돌아서 그대로 나가라 저장 저장에 생화하라 깜짝이야 어? 뭐 뜬거야? 바보 퍽 터진나 지금? 크리티컬 경험치 아쉽다 아 이런 애한테 터지네 잠금해제 하겐요새 무기고 비밀번호 나 있잖아 먹었잖아 여기 무기고인가보다 여기서 템 먹을수있는듯 제발 빅템 제발 열어주셈 너로요 오케이 알았어 됐다 제발 여기가 무기고야 일단 스티팩 나이스 스티팩이 말차더라고 라드엑스 머릿핀 라드엑스 둥금머리에 뭐 필요없고 도구상자 여기 뭐 있을거 같진 않은데 스티팩 스티팩 온더글루 은 도구상자에 스푼이 왜 들어가있듬? 좋은건가? 스티팩 먹는것만으로도 개이득이네 여긴 몽키스패러 뭐야 이것도 이거 찍어야겠어 귀찮아 여는거 아까 보니까 기본으로도 다 열리는거 찍을수 있더만 다 열리는 아 아 이거 왜 약간 모자란가? 됐다 오케 맨 불좀 켜달라고? 오케 와아 크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펜맨? 바주카포 아닙니까? RPG? 소용 핵? 뭐야 이거 미쳤다 핵이라뇨? 난 끝났어 난 이겼어 연사 레이저 아 근데 나 연사는 안 찍어가지고 다 팔면 돈도 엄청 될 거 아니야 분야구나 10mm 탄 오스트 전직했어 핵 보육이 됐어 없나 이제? 이게 단가? 우와 대박인데 볼까요? 펜맨 이름도 따로 있어 공격력 봐 468이야? 미쳤네 어? 이거는 0번에다가 핵 한방밖에 없는데 근데? 0번 차 봐 딱 한방이야 뭐야 이거 맞지? RPG 이거 왠지 집에서 만든 퀄리티 뭐야 이거 핵을 담아서 쏠 수 있어? 이거 뭐야 사다리차잖아 이사할 때 괜찮겠어? 지나가다 나 여기 스치면 방사능 걸린거 아니야? 어? 저장하자고 굉장히 위험한 녀석 정말 센 녀석 만났을 때 그때 호수 한가운데 50레벨짜리 있잖아 그 녀석 맞히면 죽겠는데? 저장하고 한번 써보자고? 그럴까? 저장 한번 하고 누구한테 써봐야지 잘쌌다고 소문이 날까? 비켜보세요 닉 발렌타인데이 한방에 죽나 한번 보자 닉 발렌타인데이 한방에 죽나 한번 보자 나야? 아 나네? 와 엄청 셉니다 보셨죠? 역시 핵폭탄이야 근처있는 사람 다 죽어 흫 근데 쫌와가지고 멀리서 보고싶은데 얼마나 센지 어 레이저 포탑 있다 와아아아 핵폭탄 대에박 우와아 핵폭탄 쏘는데 저 감지탑 안죽어 cctv 같이 생긴 거 말도 안돼 저거? 저기 안죽어? 저기 안죽었어 바로 조준이 되기 때문에 좋네요 어? 쏘고나서 거기에 그대로 있잖아 보드카 빈꽃무늬 나팔모양 꽃병 속지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런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us비밀작전교본 메리고 뭐야 스킬이야? 이런게? 발갈때 확률이 낮아진다 어어 좋은거네 이것도 스킬이네 야 역시 잡템 막 뒤져야돼 어? 잡템 막 뒤져야되는건가 진짜로 뮤니크 데임이야 그래 은신 필요하지 은신했다가 가서 망치로 때리고 그래야되니까 곳곳에 책들도 숨겨져있고 인형같이 생긴거랑 큰일났네 자꾸 곳곳에 있어 뭐야 안된거야? 너 어이없은 문이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 찍어야겠다 그냥 여는거 담배값 아브락소세지 무슨소리야 이 시틀있는데 가자 저저저저기 발견한거같애 아무래도 잠깐만 해킹하면 그거 아닌가? 그쵸 해킹하면은 저거 다 끌수있는거잖아 이것좀 알아내야돼 이거 야구인데 야구 잘보세요 한번 같이 해볼께요 자 어 어 는 이꼬르 오류 아니고 물음표 아니고 어 노르트 유사도 1 이 글자중에서 유사도가 1이 있다 그쵸? 하트 유사도 2 어 똑같이 겹치는거중에서 두개가 있어 H하고 어어어 A인가? 자 이거 한번 해볼께 유사도 1 자 마지막길 자 오케이 자네 괜찮나 이 닮아기부터 살아냈어 10초후에 초기화됩니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닉발렌타인 어 이것좀 해봐 이것좀 얘는 이거 안해주나봐 이거는 이것좀 해봐 시켜볼게 있어 이것좀 해보라니까 얘도 10초 10초후에 되는건가 내가 해야되네 유사도 2 A는 무조건 들어가 A A N 유사도 0 없어 M은 아니야 A 들어가 크래프트 답은 크래프트다 아니네 크래프트인데 A가 아니야 유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은 어 M E A M 도 아니고 E E N S E N S E N S가 들어가는거 E N S S E N S E N S 들어간거 뭐죠? 슬레이브? 슬레이브야? 알겠습니다 10초 있다 되네요 그냥 시키라고 그냥 시키라고? 여러분들 다 됐어요 이런거 해봐야지 나중에 나 혼자 할거 아니야 쟤 계속 따라올것도 아니고 슬레이브 슬레이브 슬레이브가 어딨어 근데 아 여기도 있구나 아 여기도 있구나 S S라냐 먼저 가로표를 뭐를 하라고? 아 이거 계속 바뀌어요? 아 그래? 일로와봐 잠깐만 컴만 이것 좀 풀어 어? 로봇가 해야지 이런거는 어? 총은 내가 쏠테니까 로봇가 로봇을 풀으라고 가로 묶인거 뭐고 얘 시켜 사람 있는데 왜 안 시킵니까? 어? 얘가 할 수 있는데 왜 고생을 하냐고 바보같은 얘기지 인맥을 이용하라고 오케이 망좀 봐달라고? 진단기능?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일단 내가 사용할게 포탑지요 세개나 있네 비활성아 됐죠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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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앞뒤가 묶은거 누르면 활목이 하나씩 사라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발렌타인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난 모르겠으니까 14미터 다 왔다 여기다 여기 연기 난 그냥 쐬버릴거야 그냥 다 쐬버려 헛플레이트가 뭡니까 여러분 먹는건 가? lets 하프레이트는 뭐지 한약상자 지능 naturn 이깐 다 일일이로 노가다로 해야 돼 알아서 열리지 아 약간 오른쪽이요 약간 이동돔 지금 난 핵탄도도 가지고 있는 근미래시대에 말이야 2100년인데 이런걸 지금 여는데 이걸 하나 문 열어 스피드팩 어딕툴 택택 뭘 더 필요없어 어 뭐래? 내가 이겼데? 잠깐만 템좀 먹고 카메라 뭐해 가자 템맨 하나 날리자고 저장 저장 어딨어 여깄냐 드디어 만났군 켈로그 조심해 이동 어딨어 내 아들은 어딨어 내 아들 어디갔는지 부러 봐야 돼 내 아들을 둘러줘 살인 납치나는 사이코패스 같으니 기밀 마 샨 생긴건 내가 더 사이코같이 이길 했는데 알아냐 아들을 알아 내 아들을? 아 아나봐 나이를 좀 먹었대 이녀석 아네 이놈이 훔쳐갔네 맞네 납치하네 이녀석 아네 어딨어 어딨어 어? 마더 파더 어딨어 진부한 상황을 쓰는 말 가까운 듯 먼 듯 연인인 듯 아닌 듯 연인같은 본인이 좋아하는 곳 니 생각보단 나이가 좀 들었지만 자꾸 나이를 강조하는거 보니까 나보다 늙었나봐 아빠보다 늙었나봐 200년 냉동인간 됐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지 거기 인스튜트 그 과학자 집단이죠 인스를 만든 신스를 만든 애들 저 인조인간 만든 애들 통도 아까 인스튜트 통이였잖아 인스튜트 통이였잖아 옷장을 열어보면 그냥 평범 옷장일 뿐 그 안에 숨겨져있는 괴물을 찾을 수가 없어 내 생각엔 이야기는 이쯤이면 된거 같고 이제 끝을 봐야된거 알고 있겠지 내가 준비해라 응 니 노원 레디? 준비됐어 아아아 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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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 준비됐냐고 물어보고자 날 안된다고 하자 날 안됐는데 바로 시작하네 저장해놨죠 이 녀석이 이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공격하네 드디어 만날구만 켈로그 너 부하냐? 이거 부하야? 응 알았어 션은 어디지? 똑같이 얘기해 션은 좋은 녀석이야 당신 예사보다 더 자랐을텐데 아닌가? 하지만 잘 지내 단지 여기 없을 뿐이지 녀석은 나를 조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아아 아까 밑에 거 올랐구나 좀 말이 다르네 밑에 게 좀 과격한거고 위에 있는게 좀 부드러운건가봐 어디 있어? 데려다줘 엿먹어 마레 거든 어디 있어요? 제게라 이 빌어먹을 용병 개자신 내 하도 어디 있어 흐흫 아니네 다 강하게 얘기하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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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헝 어떻게 갈 수 있지? 흐흫 흐흫 에이스튜가 너를 찾는거지 오케 여기까지 얘기하고 준비됐나 이런데 어 어 네놈은 하니까 바로 시작했거든 야 저 뒤에 누구야 저거 이거 내 뒤에도 있잖아 이거 얘는 우리 편이야 빈정되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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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크리티컬 터졌다 일단 스티팩 흐흫 죽을 뻔했네 잡으러 간다 이 건방 녀석 내 아들을 납치해? 켈로그 어딨어? 어 뭐야 이거 뭐야 클로킹 되있어 해포트 한번 쏴버려 어? 이뇨 쇼기고 클로킹 되있어 일단 여깄다 잠깐만 쟤 뭐 던진거 같은데 아아아아 흐흐흐흫 흐흐흐흫 쓰루탄 어이 시간이 약간 지나가고 배틀 모드해도 약간 지나고 있는데 흐흫 그래 근데 쓰루탄이 흐흫 쓰루탄 조심 왔다 피해 어 몰라 막 쏴 거기야? 여기야? 여기.. 아아! 뭐야 왜 와이! 아 개쎄네 엄청쎄네 일단 뒤로 빠져서 저격을 해야겠다 개피었어? 아 오케이 3팀 3팀 팩 3팀 팩 2개 먹고 난 뒤에 가가지고 여기서 저격해야지 저 녀석 해낼거야 사라졌다 아 이래서 수류탄 맞출수 있단 얘기였구나 죽을 뻔했다 뭔가인데 난 cctv인줄 알았어 뭐야 어딨어 이놈 아 여기 도스라서 좀 쎄구만 여깄다 응심돼있어서 안보여 맞고 있는거야? 피가 좀 다른것같은데 야 수류탄 조심해라 앞에온다 수류탄 호어우우 이요호 나도 수류탄 있거든 세팅팩 엄청쎄미나요 아아 나 머리 없어졌어어 개쎄네 데미지도 세이고 수류탄도 던지기 때문에 보스답단 오케이 4번 죽었다고? 기다려봐 맞았다 맞았다 수류탄만 조심하는데 원거리에서 닉 잘 찾아봐 어디야 죽었어? 호호 나도 수류탄 화염병 이걸로 널 찾을 것이네 이 길은 없지 아아 개쎄는 그냥 해포타를 죽여버릴까 그냥 힘들때 버프물약을 쓰라고? 근데 그런게 있던가 그래 버프같은거 의약품에 뭐 이상한거 많이 있어 힘들진 않지만 템이 너무 많기때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즈베리스인건 뭐야 빛나는 피 말고 경제된 물 버프 아웃 지구력 힘 최대 HP 증가 버프 아웃 하마 더먹기 됐다 헬로고 딜 들어가구요 아 고요야 쏘지 이놈이 보이질 않으니 하 왔다 피해 아 왜 피 많았는데 한방이에요? 진짜 세다 우와 한방이야 아 버프 버프 더먹자고 어렵습니다 네 한방이라 어려워요 버프 뭐요? 뭐 먹으라고? 싸이코 먹으라고? 댐지저항 인지력 어어 요런게 있구나 오티구이 피채우는거고 누카체리 망산 힘 매력 지능 핵맥주 아 뭐 지능이 1더 떨어진다 1밖에 없는데 1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거야? 왜그래 얘 갑자기 아 싸이코 뭐 먹어서 그런가봐 갑자기 소리질러 와 한방에 반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때메 7번 죽었다고 기다려봐 세지마세요 아 뭐 그런거 세고 그래 죽을수도 있지 기다려봐 뒤로 빠져서 먹어 굉장히 위험해 아니 너무 세잖아 얘가 싸이코 정제내물 버프 아웃 어 따뚜 aman medX 피해줘아 싸이코 싸이코 따츠까지 아 켈 으악 아 우리 탐정인줄 알았네 똑같이 내려가지구 어딨어 켈러그아 호호 olvid 수루탄 피해주시고 아 아니 굳이 마창 떠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숨었는데 저깄다 보인다 그쵸? 이렇게 딱 보일때 가주시면 되거든요 치명타 치명타 아! 아! 어떻게 뒤에 터질수가 있음? 와.. 쩐다 던지는거 봐 총알이 없잖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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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접이잖아 체력은 없어 지금이다 마지막 AP 모아서 모아서 점프슈옥 하아 하앗 따단다단단 capacit 기카 하앗 으으 Zamata 건방진 녀석기 비밀번호 텔레우게 건촕 와우 치명타를 가하면 액션 포인트를 회복합니다 치명타 맞추면 AP가 찬데 권총이네 수루탄 스팀팩 스텔스보이 이건 뭐야 다 주세요 일단 Est Goodnight 켈로그 의상까지 뭐야 방금 싸운 사람 많아? 맞아? 왜이렇게 깨끗해? 새로 태어났나봐 어? 완전 깔끔한데? 저장해 저장하고 스텔스 보이 먹으면 클로킹 되는거야? 오 오케오케 가자 어디로 가는거야? 물어봐 밸런테는 헤이 어디로 가는거야? 취소 어 저거 따라가면 돼 이 1미터 여기다 여기에 뭔가 있어 어어 오케 잠깐만요 다 가져가 뭐 있을수도 있어 좋은거 전구 폴더 스팀팩 귀복기 다 챙겨가 뭐 도둑도 아니고 머리핀 박스 스팀팩 멘트하츠 책같은거 있을수도 있어 옆에 책 있어 어디? 이거요? 이거? 퍼펙트 퍼펙트 맨 재미나는 롤코 이야기 함부로 수집했다 피뽀 홀로테이프 게임이 동문되있다구요? 뭔소리야 그게 게임? 게임이 뭐 미니게임? 미니게임 있는거야? 쓸모가 없어 아 미니게임 있다구요? 아 그런건 필요가 없잖아 기다려봐 점점점 챙기고 와 스팀팩 엄청맞네 어? 이것도 다같이 챙기고가 흐어 고물쌍이야 고물쌍 또 없나? 미니게임 추가 별포시 상자도 열라고? 별포시 상자가 어딨어? 다챙겼어 일단은 이거 가고 비밀번호 다챙긴다 혹시 이거 또 보면은 그게 될 수가 있잖아 진행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선이나 소년을 성물적으로 인스튜트에 넘겼고 대가를 받음 그리고 변덕자들에 대한 추적 지원군의 직결 학연조사에 확보된 세지능이 전달됨 머지않아 움직일 것임 어 확실히 내 아들을 납치한게 맞고 내 아들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거네 보안문 모두 다 열고 차단된거 뒤로 재밌어 나 이런 이렇게 길고 막 이런 자유도 있는 이런 게임을 길게 해본적이 없는데 재밌네요 뭐야 얘기를 하다마라 불에 뭐 꺼달라고? 아 불이요? 아까 어둡다고 그러셔서 오케이 좀 이상하더라 다 먹었나? 안 먹은거 있어요? 아 별표시 여깄구나 다시 우경탄 좋은건 없네 다 잊지마 이거 먹어야돼 다 뒤져 책 같은거 없나? 아 책 템 좀 업그려야돼 템이 너무 지금 구데기라 감기 걸린다고요? 아니요 가자 이제 당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만 난 인스튜터를 찾는 방법을 모르네 아는거 없어요? 보게 보게 난 패품이야 놈들은 오래전에 날 쓰레기 떨며 버렸네 아 그냥 다른 포토타입 그냥 그냥 집중력이 없네 아 하 여기 여기 여기가 흥미를 흥미를 나는 나중에 다 뒤따라가지 나는 빠른 이동으로 갈거거든 자 그 다음에 새로 먹은 템을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로그 의상 와 플러스 30이야 차고 이거보다 좋은게 없어 어? 이게 좀 좋은데? 아 방독면이구나 방독면 차고 아니야 조동살메씨도 좋아 그 나머지는 안차도 되고 그 다음에 무기 먹은게 이제 아까 핵폭탄하고 근데 핵폭탄은 한대 한개밖에 없는데 한번쓰면 못쓰는거네 켈로그의 권총 와 공룡력 60이네 내가 지금 정당한 공기가 45거든요 이건 소총인데 이야 60이야 이거 권총은 총알도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잖아 저 쓸 수 있잖아 아 근데 나 소총찍었는데 와 아 됐다 2번 2번에다 총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3번에다가 넣고 또 뭐 먹었지? 너 먹은거 없죠 이거 한번 써볼게 켈로그의 총 이게 켈로그 총이거든요 그냥 총인데 총알이 별로 없구나 아 아 이거 쎄긴 쎈데 리볼버네 연사가 하기 힘든 어 쎄긴 쎈데 이게 더 좋아 이거는 반동도 없거든 근데 이건 총알이 구하기가 힘들어 퓨전셀이라 오케이 나가자 매드엑스 효과 사라짐 버프하운 효과 사라짐 뭐야 나 죽어 뭐야 죽을 뻔 효과 사라지니까 피가 원래 없었나? 고기 좀 먹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문 말고 정제된 고기 정제된 물 정제된 물 어딨지? 여깄다 어 정제된 물 많이 차네 거의 스티백 효과네 까자 조각된 두더지 고기가 요리된거라구요? 아 그래? 그냥 고기 아니었어? 이제 엄청난거 볼 수 있다구요? 하지좀마 아 알았어 왜 미리 얘기해 제일 싫어 여러분들 싫잖아 봐봐 지금 부분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슬픈 부분입니다 근데 얘기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다음부터 하지마세요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기대된다 흐흫흫흫흫 흐흫 포탑 제어도 하고 비활성화 다섯개나 있네 이것도 해주고 아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아지 강아지 어디갔냐고 강아지 어디갔지 근데? 강아지 어디갔지 근데? 문이 안열려 문 안열렸나? 문 안열렸나? 문 열기 시키드 avete 저장할께 뭐야 아 저거야? 그래 별로 괴단하지도 않구 배틀꾸리더구만 레디 וНА Minh 오와 뭐야 울지마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저야!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우리 편이야? 헥보탄 한번 쏴보자고 잠깐 저장하고 그래 한방에 가나? 헥보탄 쏘기에 적당한 녀석이 바로 저런 녀석이거든요? 팻맨 저장했어 다시 잠깐 로드할게 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핵폭탄이 포물선으로 이게 잘 쏴야되네 이걸 빗나가네 제대로 조준했던데 억울합니다 약간 더 이쪽으로 조준해야되나? 요렇게? 우와아 너무 높에 떠있어 이 녀석 거리가 안다 거리가 안다 너무 멀어 엄청 큰거거든 고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되네요 그냥 가자 집에 가면 되는거죠 이제 여러분들 훈수랑 스포랑 종이 한장 차이야 하지말라는 얘기가 그거야 군용주파수를 들으십쇼 라디오 들어야된대 A E A A F 95 스포가 안되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건 괜찮은데 그걸 누가 판단할거냐는거지 진짜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말라 좀 막히더라도 정말 내가 막히면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오케이? emerg야 지금 다시 회의 되어 Systems 3